옷을 다 갈아입었는데 자켓만 입으래요 아 팬들이 그래서 옷 못 입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취향은 알겠지만 제가 배기바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게 제가 바지를 내려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맨날 내려 입는다고 저 머리 촬영 자주 합니다 그래서 좀 내려 입는데요 아니 저 봐봐 지금 표준이 다 했어요 여기 허리에 근데 제가 배기바지를 좋아해서 표면 감독 해줄게 아 이해해 주십시오 아 내가 지금 바지 이렇게 입는 것 때문에 팬분들이 되게 속상해 하신다고 어 정국씨 알고 계셨나요? 왜 안 버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니까 갖다 버리라고 하던데요? 아 저는 뭐 팬 여러분들의 말이면 들을 수 있겠지만 역시 이번엔 들을 수 없었다 제가 솔직히 주위 사람들 말 신경 안 쓰잖아요 형 조명은 왜 그렇게 듭니까 형님? 아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이 여러분들의 말이면 조명은 밑으로 들어줘야죠 안 그럽니까? 안 그럽니까? 아 취씨 어떠셨나요? 아아 하나 아아 아 Fernван 아 아 아 아 하하하